신도시 주요 학군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서 작은 학교 설립 조례가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교육청이 최근 학부모와 학생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학교 설립 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난해 7월. 부산 동래구 등 신도시 주요 학군에 학생들이 몰리고 과밀 학급 해소 민원이 빗발치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학부모와 학생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작은 학교가 필요한 부산 동래구의 경우 학교 용지 매입비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300억 원 미만의 예산으로는 학교 설립이 어렵고 교육부 심사 통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는 작은 학교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지만 자신의 자녀가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68%가 반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또 86%는 작은 학교에 급식실이나 운동장이 꼭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외부에서 급식을 운반해오는 것은 71%가 반대했습니다. 또 특별실이 없는 작은 학교로 배정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 차이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학부형들은 작은 학교에 안 보내겠다.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게 있는 작은 학교라는 것을 그 학부형들은 알고 있는 거죠. 작은 학교 설립 조례 시행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무는 커지고 있습니다. Q&N 박명선입니다. K&N 박명선